멸종위기에 몰린 천연기념물 황새. 공식적으로 1971년 음성에서 밀렵군에 의해 자취를 감춘 뒤 벌써 28년째 복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역을 무대로 살아갈 수 있게 범식 범위를 넓히는 건데요. 청주에서도 지난해 처음으로 데려온 황새 한 쌍이 올가을 자연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0여 년 전 사라진 황새를 충북에서도 다시 볼 날이 곧 올까요? 이채연 기자입니다. 흰색 가장자리가 검게 물든 황새 한 쌍이 붉고 긴 다리를 곧게 뻗으며 연신 먹이를 먹습니다. 지난해 9월 충남 예산에서 건너와 청주 무늬면의 사육장에서 겨울을 나고 있는 대청이와 호반이입니다. 넉 달 만에 1미터 넘게 훌쩍 자랐습니다. 알을 낳고 가족을 구려 가을쯤 자연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사육사 2명이 밀착 관리를 합니다. 지난해 말 서산에서 황새 한 쌍이 삭 공격에 폐사하자 행여 야생동물 침입이 있을까 철조망도 새로 설치했습니다. 그동안 황새들의 서식지는 예산과 서해안 습지 일대가 주무대였습니다. 좁은 세력권에선 먹이 경쟁이 치열해지고 유전적 다양성도 낮아져 전국으로 서식지를 넓히기 위해 방사지 3곳이 선정됐고 여기에 포함된 청주시도 지난해 예산군에서 암수 한 쌍을 데려와 올가을 첫 방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친율도 좀 낮출 수 있고 또 먹이 경쟁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북 지역의 특징은 미호관과 대청호를 중심으로 습지가 발달되어 있고. 96년 황새 복원 사업이 시작된 뒤 지난 8년 동안 황새 105마리를 자연에 보냈고 야생 증식으로 4세대에 걸쳐 212마리, 그 가운데 절반가량이 생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렵게 충북에 다시 찾아온 만큼 앞으로 잘 머물 수 있게 하는 일이 과제입니다. 문이면 일대는 소음이 적은 데다 친환경 농법을 쓰는 농가들이 자리해 황새들에게 적합한 서식 환경이지만, 송전탑과 전신주에 감전사할 위험도 노출돼 있습니다. 황새 멸절 당시 해외에서 39마리를 들여와 국내 황새 증식의 허브 역할을 해온 한국교원대 황새생태연구원도 방사한 황새에 GPS를 부착해 모니터링하며, 유전적 다양성을 높이고 황새 먹이의 생태 통로 확보를 위한 연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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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